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결국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의혹이나 의심이나 혐의 등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김남국 코인투자와 관련된 상황은 이미 엎지러진 물과 같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로서 그 시시비비를 탈당을 하든 탈당을 하지 않든 간에 맹악히 가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김남국 씨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늘 강조하다시피 본질과 비본질을 뚜렷이 구분할 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분노나 에너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하루 만에다도 다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은 공짜 코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코인을 받았느냐 아니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코인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계좌 내역을 소상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정도 안에 본인과 관련된 그런 의혹과 의심이 말끔히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그렇게 찝찝한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김남국 씨는 결국은 공개 대신에 탈당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신은 말짱한지 언포는 놨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자연인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혹과 의심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옳은 태도는 아닌 것이죠. 김남국 코인 수사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중앙일보가 소상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도를 하면서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김남국 씨가 코인을 대가를 치르고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공짜로 받았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에어드랍 방식을 사용했던 아니면 공중부양 방식을 사용했던 그거는 전문가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132만 개에 달하는 그런 코인을 자기 돈을 치르고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공짜로 받았는가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닌 거죠. 그 132만 개의 코인을 자기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소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이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은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약 10억 원을 챙겼고 그 10억 원의 시세차에 가지고 코인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보게 되면 10억 원의 예금을 증가했으니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한 돈은 예금을 한 거고 그러면 코인 132만 개는 하늘에 떨어졌냐 땅에 쏟았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사람들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믹서, 마블렉서, 크레이페이, 메타콤저, 폴리콘, 잿, 잼험버 이 이름이 생소한 암호화폐들은 모두 김남국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전자지갑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아마 본인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입장문에서 제공한 두 가지 정보. 하나는 지갑을 언제 개설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코인은 세 종류다. 이런 간단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코인 전문가들이 역추적을 해서 김남국 시의 전자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정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보유한 코인이 자금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김남국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사들였느냐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냐 그게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많은 사람들은 김남국이 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가장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이 공짜로 132만 개 상당의 코인을 받았으면 그거는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업계를 위해 가지고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부분들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 한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공개된 거래 내용만 보면 에어드롭을 포함해 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판사님도 잘 모르는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았느냐 네 돈으로 지불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코인을 매집한 자금의 출처는 아직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변호사들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금 출처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샀냐 아니면 남이 공짜로 줬냐야. 김남국 씨의 가상화폐 관련 입장문이 6일 전에 나온 입장문을 쭉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를 자기 돈으로 샀다.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으로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각대금만큼 2022년도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예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구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시세차익은 예금하고 132만 개의 코인은 공짜로 얻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디지털 에셋 같은 그런 가상화폐 전문 잡지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지갑을 특정하고 지갑을 뒤져보니까 가상화폐가 이체가 됐는데 그게 자기 돈으로 산 것 같지 않다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김남국 씨가 죄가 없으면 그러면 다시 또 더블 민주당에 복귀해가지고 공천 받아서 또 국회의원 해 먹으면 되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자기 오늘 이런들 물러나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주민들께서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주민들이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 김남국을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어 줬습니까? 사전투표 증감, 더 솔직히 하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김남국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투표자들이 김남국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증감했습니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5개 통해서 최소 16% 최대 28%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박순자에게 빼앗고 감소시키고 그만큼을 김남국을 김남국에게 더해준, 증가시키는 득표소 정감 작업을 통해가지고 김남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만들어준 국회의원이죠. 주민들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우편투표는 조금 더 손을 많이 댔죠. 14%를 빼앗고 14%를 더해줬으니까 약 28%를 이동시킨 거죠.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8%만큼 득표소를 이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하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그리고 차이값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를 빼앗지 않으면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더블당의 김남국은 플러스 8에 플러스 14%. 모든 투표소에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40개 투표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 다 댔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김남국 씨를 쿡 찍어서 이야기할 의도는 없지만 본인 사태의 변을 보니까 저를 받아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영고 없는 김남국이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투표자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블 민주당의 대부분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악한 죄들을 지은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당해서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길이 길이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펴낸 이 도둑놈들 공직선거 헤브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을 특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렇게 채용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직선거의 그 불투명한 부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 선관위 업무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옮기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이거를 자체 조사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감사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 자체 조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관위 자체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는 어느 누가 감히 없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이 전남대학교를 나와가 1965년도 지금 한 1962년생이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형정대학원 졸업 지난해 여름 6월 1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장관급으로 승진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선관이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정도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체 감사를 하겠다니까 국민들 참 우습게 보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있어 보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뭐 그렇게 큰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아버지가 있어 보니까 좋으니까 딸인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른 데 지방 공무원을 하던 사람을 아마 데려온 모양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거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5월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하기 조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뭐 그게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말은 참 곱네요. 어떻든 간에 이번 사태가 선관위 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외부전문가 2명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 측은 채용 절차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용세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선관위 밑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겼는데 생활인분께서 선관위 감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D님은 시도위원회 직원들이 감사를 한다고요? 그들 대개 특혜 전입 입용된 케이스가 많을 텐데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입니다. 누가 누구를 감사한단 말입니까? 헌법기관인 감사원이라 감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감사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기관이건 무선기관인 간에 공무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무이자 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군림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고발이나 고소 잘하고 저도 4월 4일날에 상관위 고소가 말끔히 해결됐습니다마는 얼마나 치사합니까? 경찰의 이름 고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무혐의해가지고 검찰이 넘기니까 검찰이 또 무혐의하니까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또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본인들의 세금가주 여러분들 배노사비 되면 되지만 시민들은 또 그 배노사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DS 김님은 쓸데없고 필요없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라가 재정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야 그다음에 이런 조직에도 손을 대겠죠 10명 하는 일을 100명이 여러분들 맡아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기업 같으면 20명으로 맡을 일을 100명이나 200명이든 뽑아가지고 세금으로 다 빨대 꽂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당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우선 검찰에 30년간 특수통을 했고 본인 입에서 맨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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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문 보니까 자유를 천번이나 외쳤다고 하는데 자유 자유를 달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하고는 윤석열 씨가 다를 거다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2022년에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데 다 사전투표를 이동시킨 것이 다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각했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나면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그게 규칙이 다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뜻을 한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은 일주일 만에 승진했지 않습니까? 장관으로 1962년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출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출신 물론 유능하니까 여러분들 했겠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루진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온통 뭡니까? 표를 만졌는데 표를 만지는 공을 인정해가지고 박찬진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년 정도와 지나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날 보궐선거가 실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보시는 것이 보궐선거 총결산표입니다 네 군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꼭 이겨야 될 곳은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 힘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나 구의원 기초위원 선거까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더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100장당 15장을 뽑아 훔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15%가 갖고 있는 뜻이 뭡니까? 조작값이 15%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선시켜야 될 국힘당의 후보가 얻은 100표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블 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이 사람들 말 못합니다 왜 그럼? 본인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까? 저처럼 젊은 날에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던 무슨 뭡니까? 울주군이 발표하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가 후보별 득표수잖아요 후보별 득표수를 딱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블 민주당에게 더한 것이 여러분들 그 규칙이 그대로 이렇게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더 한심한 건 민주 노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는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와 함께 얼마를 빼앗습니까?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빼앗아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간이 그냥 남산만 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되든 뭐 뭡니까? 김석열이가 되든 이승열이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는 그냥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자유만 외치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자유만 외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좀 절절하지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가 무슨 자녀 특혜 채용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할 때 얼마나 우섭습니다 이런 짓들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 이게 한 번만 했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남도지사 선거는 5%를 훔친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됐으니까 화끈하게 훔쳤다는 거 골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15%를 훔쳤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조작을 합니까? 선거 사물을 대한민국에 누가 담당합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를 누가 합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까? 김정은이 여러분들 휘하에 있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까?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완전히 윤석열이 그냥 뭡니까?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올해는 뭡니까? 보궐선거는 안 했습니다 제로 퍼센트 그러나 창령시장선까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0년에는 5%를 조작한 겁니다 왜? 정권 바뀌고 한 달 많이니까 몸조심을 좀 한 거죠 2018년에 10%를 한 겁니다 좀 화끈하게 한 거죠 경남도지사는 15%를 2018년 지방선거 세고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다 뭡니까? 거짓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유, 정의, 공정, 무슨 법치, 민주? 끼고 있네 이런 보시기 바람이 이게 나라입니까? 경상남도에 속하는 창령시장선거를 선거마다 여러분들 훔치는 겁니다 2022년에는 100장당 5장 훔치고 2018년에는 100장당 10장을 훔치고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그냥 안 훔쳐있네요 훔쳐봐야 안 되니까 정권도 바뀌었고 경상남도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5% 훔치고 2020년 5%를 훔친 겁니다 한국의 지배 엘리트라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힘당도 참 한심하고 대통령도 내가 볼 땐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이도 무슨 똑똑하게 보이지만 갓 똑똑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자기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건데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도 다 승진회가 장관을 해먹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본 얼굴을 본 거는 더문데 오늘 얼굴이 잘 나왔네요 이러니 뭐 자녀들 뭡니까? 애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승관이 치고 특별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나라도 아니고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일곱 번째 사전특별을 조작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한 번 정도면은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두 번씩이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내게 된 것은 유튜브 방송들은 다 흘러가지고 흘러내려버리니까 그래도 그런 나무니까 이게 지금 끝난 게임이 아니고 현재 진행행입니다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 작업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시하는 양반들은 그냥 눈앞에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것 빼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 실상을 정확히 알고 수개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나라의 참정권을 찾고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펴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여러 건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확산시켜서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걸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악한 일이잖아요 선거를 도둑질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무튼 낙심할 일은 아니지만 정신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는 시리즈를 좀 더 많이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운동건 참 이 양반들이 문제가 맞죠 운동건들이 정말 참 대한민국의 큰 우한 덩어리고 정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이스 비교적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 박정훈 논설실장이 운동건 86 386 586 조국키저 위수는 어떻게 유전되나 586 운동건은 민중을 팔아서 권력을 벌었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키저는 가난을 마케팅해서 이익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다 침묵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의 일생사를 살더라도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질이고 핵심적인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의 농객이라든지 대한민국 식자층들의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다 집단 체면에 걸린 상태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알 건데도 입을 다물고 그냥 변중만 울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칼럼도 핵심적인 사안에 여러분들 눈을 감아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박정은 논설 시장의 글이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거죠 왜 일부러 비본질적인 문제만 봐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몰랐는데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직언 거리에서 정치인들을 이렇게 취재하니까 반응을 알 수 있죠 아마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돈봉투 스캔들이 터졌을 때 송영길 그때 송영길과 여러분들 같은 학번에서 정치를 했던 우상우나 김민석이 비판을 삼가했다는 내용을 적은데요 유독 송영길 전 대표를 싸고 돈 사람이 있는데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우상우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민석 의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청빈까지는 아니어도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고 우상우는 의욕이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세 사람은 80년대 학번이고 60년 책 출생을 뜻하는 86그룹 운동권의 맏형격이고 연세대 8.1학번 송영길 우상우 서울대 8.2학번 김민석은 각각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송영길은 여러분 인천광역시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한 거 아니면 계양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상우는 아마 서대문구가 그럴 겁니다 김민석은 영등포리고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 송영길은 굳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역구 관리가 단단했죠 그래도 손을 무자비하게 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칙을 착하게 찾아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송영길도 당선이 된 겁니다 굳이 손을 안 대도 이러면 당선될 수가 있는데 우상우도 마찬가지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고 그만큼 우상우에게 대해주는 서대문갑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서대문갑인가 어린가 서대문갑 맞네요 김민석은 영등포로에서 낙선됐 후보죠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과 낙선자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재검표 를 했지 않습니까 영등포로 인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투표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저히 투표함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가장 관련됐던 큰 일은 오래됐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에 있었던 5.18 전야제에서 술집에서 추태를 뿌린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죠 그걸 이제 임수경씨가 여러분들 폭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름이 그게 됐지 않습니까 파리오 여러분들 그 전야에 그 얘기 보시게 되면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지도 않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의 뒤를 저를 보고 같이 노래 부르잔 듯이 손질을 했고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끌며 욕을 했고 야이 뭐야 니가 여기 왜 들어와 믿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우고 그런 가지입니까 저하고는 뭐 나이들이 조금 차이밖에 안 나니까 완전히 586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에서 참 내가 볼 때는 김민석은 불법 자금 7억 받아가지고 5년간 선거에 못 나왔고 민정당 연수원 점검으로 투억된 김의겸은 재개발 건물 투기로 흑석선생이라고 달았고 산후맹 사건으로 6년 복용한 은수민은 수사기밀을 거래하느므로 법정에 구속됐고 그렇게 된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옳은 일은 아니지만 5.18 전야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여러분들 유흥을 즐긴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대선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오래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되면은 제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씨가 여러분들 240만 표 이상 정도를 손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씨와 함께 이런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도 훗날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586 세력들이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에 남긴 가장 큰 죄악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그냥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 가장 큰 죄악 뭐 이 정도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용으로 담기 힘든 정도의 그런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밝혀진 인물은 2020년 4.15 총선에 민주연구원 원장을 했던 양정철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이근영씨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 마찬가지로 586 운동권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알거나 관여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586이 남긴 가장 큰 여러분들 죄악입니다 그 사람들이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에서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뭐 나는 유튜브 하기에 앞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 이번처럼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은 저는 뭐 거두절매하고 딱 한 단어로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큰 벌은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선거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지역과 그리고 특정 여름 세력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냥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걱정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결과를 항상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투표소 레벨을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노원구 갑에서는 43개 투표소에서 다 이런 민주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 갑은 강선우 46대 제로 동대문구 을은 장정태 49대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2분의 1의 49성 확률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강복구 을은 박용진 49대 제로 송파구는 최재성 58대 제로 예를 들면 이 58대 제로라는 최재성은 송파구의 58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겁니다 1보다 큰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강서구 병에서 한정혜 44대 제로 강남구 병에서 김완규 44대 제로 강복구 갑에서 천준호 45대 제로 동봉구 간의 인재건 45대 제로 노은구 병의 김승환 45대 제로 모두 다 이기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5일 보고를 쓴 것까지 7번 실천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어떤 일을 7번 정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겁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2024년 총선을 맞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두 번째 공직선거도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두 번째 본인 치하의 공직선거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 싹 닫고 나는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땡이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동갑내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똑똑해서 뭐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뭐 잘나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날을 앞날이 어떻게 뭐 영광으로 점철될지 아니면 뭡니까 구름통으로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의를 이런 불의를 우상호 우상호 이런 우상호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나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우상호는 7개 동에서 최소 10%나 14%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게 이러면 하늘에서 안 떨어졌으니까 미래통합당에 이승근에 앉게 이러면 훔친 거죠 최소 마이너스 14%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나왔던 이 책에 나왔던 그 내용을 여기다 여러분 실었습니다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참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참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신문만 보면 여러분들 구역질이 나는데 야 저 가짜들 저 거짓 위선 조작 사기 공작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거 보고 무슨 뭐 G7, G8 좋다 이야기야 뭐 그런 것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영어 연설 잘하고 이런 것도 참 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다 장식들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586들이 뭐죠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사전 투표 조작을 가지고 그거를 재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병호가 여러분들 다 밝혔지 않습니까 밝혀가지고 그래서 이은성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노골줄을 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재명 씨가 당선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나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든지 관계없이 이런 거대한 악을 이런 거대한 악을 침묵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이나 손자 손녀를 둔 그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이 오늘 조선일보 났는데 이번에 김남국 씨 관련해가지고 뭐 이 양반도 지금 뭐 대장동 개발비리 백행동 개발비리 그 다음에 성남FC 개발비리 선거법 위반 여러분들 재판거래 의혹 수많은 여러분들 비리불법의 백화점이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했던 계양을 보궐선거에서도 한 10% 정도 훔쳤지 않습니까 포를 본인들을 원하면 동별로 다 자료 뽑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 공병호 tv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도 그냥 정상적으로 당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송영길 여러분들 민주당 전 당대표가 계양을 위해 여러분들 지역구를 상당히 탄탄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당선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작값 한 10% 정도 썼을 겁니다 안철수 씨도 여러분들 분당을 해서 안철수 씨는 좀 많이 썼을 겁니다 15%나 이 사람들 다 가짜잖아요 이 고민정 씨 광진구를 오세훈 씨하고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표를 뭡니까 조작했잖아요 정청래 씨도 마찬가지죠 정청래 씨는 꼭 굳이 조작 안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었지만 마포군가 이런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 아마 이 사건에서는 정청래 씨 사례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을 겁니다 대표 사례로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여기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누가 됐습니까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하고 전북에서는 일부 지역을 빼고 대부분이 정상투표 으로 당선이 됐죠 민형배 광산을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죠 사전투표 뭡니까 다 이렇게 뭐 다른 사람 표 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 대단합니다 내가 뭐 존경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들 진짜 대단합니다 멀쩡한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박살을 냈으니까 선거를 도덕질할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하고 송영길 씨하고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하늘과 땅처럼 뭡니까 세계 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 출시를 위하여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거가 도덕질한 것을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 동갑내기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본인은 더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강적들을 내 인생의 여러분들 후반전에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뻔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잘되는 거 봤습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이 걸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이 안 걸렸다고 외치면서 병원 안 가게 되면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에 병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문제가 이런 반복적으로 일곱 번째 이름 생기는데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이런 자식들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들 살 건지 참 내가 보면 딱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용기를 잊지 않고 이 문제를 제가 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당분은 유튜브 방송이지만 이렇게 책을 가지고 모든 증거물들을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주변에서 확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는가 그리고 6권 앞으로 나오게 될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그것도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여름 보시게 되면 혼자 된 남자들 사비란 6070 남자들이 증명하기는 현실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대략 어떤 종류의 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사례를 주로 이렇게 담아서 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것이 많이 본 뉴스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사별한 6070 남성들에게 닥친 현실 그 닥친 현실이 가혹하겠죠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좀 떠나가지고 아마 행복한 노후탐구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관심 있게 읽는데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된다 혼자 살게 되면 일본인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는데 내 현실은 정반대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막상 당해보기 전에는 참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언젠가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의 죽음 연구가라는 분이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참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막상 자기가 이제 그런 뇌출혈 같은 걸 당해가지고 투병시간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 막상 자신의 죽음과 만났을 때는 무척 힘들어했다는 이런 내용을 간병하신 분이 정언하는 걸 보고 논평하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좀 긴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다 생략하게 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 연습을 하라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 연습하는 거하고 진짜로 혼자 됐을 때 홀로 서기 연습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홀로 서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성들은 유전자 자체가 네트워크를 참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유전자 자체가 사냥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는 여성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자들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거는 이제 뭐 테크닉상의 문제도 있지만 유전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평균적인 남자들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남편과 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한낮 한시에 같이 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부부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보면은 아무리 다정한 부부더라도 개체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갈 때도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개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배우자 상실로 인한 심적 충격은 특히 해로한 부부일수록 더욱 크다 익숙하니까 서로에게 여성을 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어차피 사는 게 혼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그래서 일본은 참 귀한 나라인 거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산업화도 앞섰고 노령화도 앞섰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앞섰고 그러니까 장기 불황도 앞섰고 일본을 잘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 비용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걸 찾는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나라인 거죠 노년 심리학 전문가인 사토 신이처전 오사카대 교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지독하게 슬픈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고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미리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을 자기 정체성이 맹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이 갈수록 치되지 않는 것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이란 것은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내에 대한 의존들을 많이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이제 부인이 함께 할 때 지나치게 남성을 의존적으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부인이야 사랑하게 되면 또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계속 늙어가게 되게 되면 안 된 마음도 있으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착적하고 감정적인 그런 의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려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혼자 사는 연습 가운데 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세계관이 좀 맹악해야겠죠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혼자 오잖아요 그죠? 혼자 노년도 혼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심적인 그런 독립심 이런 부분들이 무척 중요하고 특히 그런 독립심은 유전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는 남성분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은 홀로 남아서 배우자 상실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삶을 잃어가고 있죠 여성들이 아기를 갖고 아기도 낳아보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또 서로 돕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데 익숙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살아왔던 남편은 사별 직후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사를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독자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해야 아내의 상실이라는 그런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지 세상에 공짜가 다 없으니까 아내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사람도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 날까지 당당하게 건강하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 함께 주어진 일종의 미션이지 않습니까 사명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기사가 상당히 뭐 그다음에 보면 애들도 다 자기 살기가 바쁜데 맨날 무난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가지고 그럼 자식들이 볼 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도와주겠으면 세상에는 남이 도와줘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남이 도와줘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노년에 혼자 남는다는 것은 남이 도와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자녀가 연락하고 이런 건 좋죠 그렇지만 자녀도 다 자기 아크로마기 바쁘니까 유박사라님이 여자는 남편을 잃고도 참 대부분 잘 사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더구면요 이게 이제 주변에 관찰이 있는 거죠 537명이 동일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생애 마지막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점을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시리죠 도둑놈들 정말 도둑놈들이 많죠 도둑놈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그런데 뭐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 전체를 상대해 가지고 도둑질을 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참 지도자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뽑는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십왕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왕가로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한국인들의 여행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비교적인 친화적인 그런 분들이죠 여기 이제 지금 한참 관심이 특히 대선이 지금 한참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대선 이렇게 보면 참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 그렇게 장기 집권을 에르도안이라는 현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권력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냐 공정선거가 가능하겠냐 그걸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bbc 뉴스는 일맨 톱 기사입니다 bbc 뉴스는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을 신임을 묻는 그런 그런데 이번에 또 터키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이제 권력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런던만 하더라도 여기도 해외 부재자 투표가 있으니까 줄이 아주 길 정도로 해외 부재자들이 몰려가지고 투표를 하는 정도로 일맨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야당 단일 후보입니다 야당 단일 후본데 여기서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터키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터키에 계시거나 터키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당에 계시는 분이 좀 계속해서 그런 투표함을 감시감독을 강화해달라 그렇게 투표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 슈프림 일렉션 카운설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도시에 관한 그런 선거 결과를 발표를 해달라 우리는 오늘 밤에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한다 당신들은 대도시에 대한 그런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발표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딱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키가 20년간 가까이 장기 집권 지금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이번만 장악하게 되면 연구히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이 에르도안인데 이 사람이 쉽게 권력을 내놓 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BBC방송의 단신 기사만 딱 보더라도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단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총 투표자 가운데 47.08%가 투표를 했고 해외 부재자 투표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12.60%가 선거에 임했다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그런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그런 시중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는 어느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런 야당 단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즉시의 선거결과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새벽 3시 정도 보니까 20년 집권 에르도안 대선 불복 없을 것 대선 1차 투표가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각에서 불거진 선거 불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데 특히 해서 좀 올바른 그런 선거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개표하지 않으면 믿기가 힘듭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그런 믿음을 두지만 표를 세거나 뭐 이런 모든 가정에서 전자기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유관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결과가 굉장히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일체 이름들이 이렇게 전산장비 컴퓨터가 개입된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유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투표지 분류기를 일체 불허한 그런 위헌 판결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죠 유관으로 보통의 시민들이 선거결과를 검증할 수가 없으면은 그 선거에 뭡니까 부정이 있었던 없던 관계없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참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은 뭐 선관위가 뭐 어떻게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에 깔아뭉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전산장비 도입하면은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실시가 된 공직선거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선거거든요 이 울산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이런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35%라는 그런 숫자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가져다가 민주노총이 전폭주를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에게 이동한 그런 착한 수학적 관계식 규칙이 찾아진 거거든요 울산광역시는 5개 선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울주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주군 사례거든요 이게 A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일부입니다 밑에 3투표 4투표 쭉 읍면이 더 있지만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A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A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손으로 하나도 대지 않고 이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 후보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이 A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 데이터는 그냥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로 이런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표가 이동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35%가 조작값이 나오는 겁니다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의 35%만큼을 천창수에게 더해주고 김주홍에게 빼앗는 그런 수치관계가 여기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김주홍은 총 2405표를 빼앗깁니다 그 가운데 거소투표에서 130표 129.8호를 반올림해가지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죠 364표 온산업 관내사전투표 131표 빼앗긴 겁니다 은양업 관내사전투표 316표 온양업 관내사전투표 172표 범서업 관내사전투표 501표 서생면 관내사전투표 81표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관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분석해보니까 총 김주홍 후보가 울산광역시 5개 선거구 가운데서 울산 울주군에서 2405표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홍 후보의 표에서 2405표를 빼앗아가지고 천창수와 함께 후보한테 2405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득표수를 이동시킨 총조작규모는 4810표가 되는 겁니다 481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천창수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 김주홍 후보의 득표수가 다 뭐란 겁니까 가짜 득표수란 겁니다 천창수한테는 더해주고 김주홍한테는 빼앗은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표를 더해주고 빼앗아 놓으니까 이게 차이값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천창수는 모두 다 표를 더해주니까 차이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8 플러스 10 이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김주홍께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신 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선거의 울산울주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조작값을 35%까지 올릴 수가 없거든요 확실하게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확실히 밀어준 겁니다 35% 35%는 참 높은 수치입니다 보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선거 경상남도도지사선거는 다 5%밖에 손을 안 댔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눈치를 본 겁니다 100장당 5장을 빼앗았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울산교육감선거에 35장을 빼앗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윤석열이 너 엿먹어라 이겁니다 속으로 좀 해석하게 되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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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천치야 엿먹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이낙연을 종로구에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표를 40% 뽑아왔었거든요 물론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에서도 종로구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서 하기는 인천대 교수를 하고 했던 조전혁 후보한테는 60% 정도로 뽑아왔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이 민주노총이 미는 후보들은 완전히 이렇게 해서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이거를 뭐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국힘당의 이름 김기현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설법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참 어려워지죠 그리고 얼마나 이 구역질 나는 일입니까 물건을 하나 훔치는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마다 이렇게 사진특보를 조작해가지고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거를 그냥 화성에 살면 안 볼 건데 화성에 살면 안 보면 되는 거죠 한국으로 안 읽으면 되니까 그런 구역질 나는 것을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선거마다 도독질을 해도 어느 신문 하나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당선대가 그냥 입 다물고 뭡니까 자유만 외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냥 사회가 무너진 거와 같은 겁니다 선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도독질하는 것도 다 침묵하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입니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정의니 법친 이런 거 외치는 거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꾸준하게 목소리를 또 낼 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대선을 보면서 이 선거도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미에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어떤 선거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거는 뭐 내가 업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들이 그냥 요구하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응석불이거나 국민들이 치댄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나라의 대들부가 무너지는데 한동훈이가 여러분 이걸 해결해달라 이게 내가 업소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한 건 한동훈이 업무인 겁니다 직무 그건 뭐 똑똑하다고 뭡니까 말발 잘한다고 여러분들 박수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대들부가 무너졌는데 제비표 페인트 치고 여러분들 백칠한다고 백 잘칠한다고 여러분들 박수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나중에 다 고생 안 하려면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무슨 입신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나도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울산 울죽은 자료를 보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공직선거 문제가 참 기대한 바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서 참정권을 대찾는 참정권의 침탈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